벌써 초여름에 기운이 물씬한 하지 마을마다 모심기 철이 됐는데도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뜨겁기만 하다 농부의 한숨은 기포가고 대지는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벌써 논바닥은 등코 북처럼 갈라지니 농사꾼들의 입술도 바싹바싹 타들어간다 어이구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째 비 한 방울 안 주시는겨 아내 농사 다 틀렸구만 틀렸어 경상도 오십여 채의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나자 안동댁이 번쩍 눈을 떴다 그렇게 기다리던 소나기가 퍼붓는 것이다 그녀는 맨발로 뛰어나가 모슴 방문을 두드렸다 청덕아 일어나거라 비가 온다 비가 아무리 두들겨도 소리가 없다 성덕이는 방에 없었다 급한 마음에 안동댁은 혹간에 있는 삽을 들고 칠흑처럼 감감한 들길을 내달려 논으로 달려갔다 가서 보니 성덕이가 벌써 나와서 물꼬를 트고 있었다 안동댁은 정신없이 달려와서 자신이 맨발과 속옷 차림으로 비를 맞아 속옷이 몸에 착 달라붙었다는 것도 잊은 채 성덕이를 얼싸 안았다 아이고 성덕아 이젠 살았다 살았어 장때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캄캄한 논뚝에서 과부 안동댁과 총각 머슴 성덕이 서로 감격에 겨워 껴안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성덕의 성난 약물은 지그시 안동댁의 삼각골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안동댁이 정신을 차리고 아랫돌이의 감각이 되살아나니 깜짝 놀랐으나 이미 뜨거워질대로 뜨거워진 두 사람을 사나운 장때비로도 시킬 수가 없었다 마님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구만요 안동댁은 그저 눈을 감고 몸을 떨 뿐이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안동댁과 성덕은 논뚝에 엎어져 합환의 열기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어느덧 괴많은 빗물이 눈에 고였을 때 성덕이 부하는 한숨과 함께 옆으로 보라 누웠다 입가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흘렀다 안동댁은 어머나 내가 미쳤어 하며 벌떡 일어나 집을 향해 맨발로 뛰어갔다 그 뒤를 따라 성덕이도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가지 않고 다시 마님 방으로 가더니 마님 소인 잠시 들어가도 됩니까요? 안동댁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속옷만 입은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마님 소인 잠깐 들어갑니다요 방으로 들어간 성덕은 다시 거칠게 마님을 끌어당기더니 두 번째 행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다르게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오감을 자극시켰다 안동댁은 정말 오랜만에 무지개를 보았다 성덕이 옆으로 떨어져 나간 후에도 그 느낌이 없어지질 않는다 아무 말 없이 누워있던 두 사람 성덕이 일어나 옷을 챙기더니 벌거벗은 몸으로 제 방에 돌아갔다 그대로 방에 누워있던 안동댁이 가만히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남편과 사별하고 8년이나 지켜온 수조를 오늘 빗물과 함께 흘려보낸 것이다 희비가 엇갈렸다 끝까지 수조를 지키지 못한 건 슬펐지만 그동안 혼자 삭히고 눌러야 했던 여자의 정념이 아직도 불꽃처럼 남아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기뻤다 다음날 촉촉히 젖어있는 논에서 모심기가 시작됐다 성덕이는 어제 거의 잠도 못 미루었을 터인데 새벽달기 울자마자 논에 나가 모심기를 했다 안동댁은 서둘러 아침밥을 이고 모심기하는 논으로 갔다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망감이 교차했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성덕이에게 갔다 그날부터 22살 성덕이와 33살 안동댁은 그동안 참았던 복무를 모두 쏟기 시작했다 일을 하다가도 서로 눈만 맞으면 하나가 되었다 장마철이 되자 성덕이 방은 습기가 찬다며 생전에 신랑이 쓰던 사랑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전에는 각듯하게 마님이라 부르더니 이제는 어이 아니면 안동댁이라 불렀다 하지만 좋은 것도 자주 하면 물리듯 성덕이가 안방을 찾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어떨 때에는 사일도 안 찾을 때가 있어 안동댁이 술상이라도 차려 사랑방으로 가면 술만 영거포 들이치고 벌렁 누워 자는 것이다 하루는 할 일도 많은데 일도 안 하고 포질나게 자다 해가 질 때서야 일어나 어슬렁어슬렁 주막집에 가서 거나하게 술을 걸치고 들어오더니 오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안동댁을 앉더니 가진 기교로 녹초를 만들었다 안동댁은 그래도 좋았다 이제는 성덕이에게 모든 생활이 맞춰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성덕이가 바뀌기 시작했다 호칭도 이제 오히려 바뀌고 마치 남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밥 차려와라 술상 차려와라 푹하면 술값 달라 해서 주막에 가서 술을 밤새 포마시다 새벽녀케야 들어오기 시작했다 안동댁은 그때부터 수심이 쌓이기 시작했으나 성덕이 하는 대로 따랐다 어느 날 저녁 성덕이가 마실을 다녀와 집에 돌아오니 평상에서 어깨가 떡 벌어진 젊은이가 저녁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안동댁은 상냥한 얼굴로 옆에 앉아 다정하게 반찬을 챙겨주는 것이다 여보게 자네 짐은 여기다 부려놓게 전에 성덕이 쓰던 방에 새로 들어온 종의 짐을 옮겨 놓았다 성덕이가 부엌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설거지하는 안동댁에게 물었다 그러며 안동댁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더니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정말 이 집 모습이 아니라 남편이 다 되었다 사랑방에 벌렁 누워 고운 다리를 까닭거리며 어이 지원한 물 한잔 갖다 주게 안동댁 대답이 없다 안동댁 대답이 없다 아니 이 여편내가 몇 번인가를 더 불러도 대답이 없다 성덕이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다 어이 안동댁 물 한잔 갖다 달라는데 시방 뭐 하는 거요? 그러며 방문을 열려고 하니 안에서 잠겨 있다 어이 문 열어 보더라고 어이 안동댁 앞으로 이 방에 얼신도 하지 말거라 차가운 안동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덕이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성덕이는 다시 안방으로 가서 문을 두들기려 하는데 안에서 자지러지는 감창이 흘러나왔다 성덕이는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다 안에서 문이 잠겨 열리지도 않는다 결국 사랑방으로 돌아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쳤다 기울 때 다시 안방으로 달려갔다 마침 새로 들어온 칠뜨기가 바지춤을 울리며 나오고 있었다 야 이놈아 지금 뭐하는 게냐 너 이놈 내 손에 죽어보자 성덕이가 핏대를 울리며 소리치자 칠뜨기가 콕방귀를 끼며 피웃으며 말했다 야 이놈아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분해야지 머슨 놈이 상전도 몰라보고 너 오늘 임자 만났다 드디어 성덕이와 칠뜨기는 이른 아침부터 부둥켜 안고 주먹다짐을 하기 시작했다 안동댁은 방 안에서 옷걸음을 고치며 문틈으로 둘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피투성이가 된 성덕이는 마당에 쓰러져서 퐁퐁 소리 내어 서럽게 울었다 전라도 어떤 작은 마을에 우실댁이 살았다 그런데 어느 한 날 그녀가 동원에 찾아와 형방에게 무엇인가를 가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형방은 사또에게 고했다 사또? 우실댁이라는 안악이 찾아와서 자기의 친자식을 가려달라고 송사가 들어왔습니다요 그게 뭔 말이단가? 친자식을 가려달라고? 예 나으리 얘기를 들어본 즉슨 그 안악 이름은 우실댁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사내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게 누구 자식인지 몰라 사또께 가려달라고 온 것입니다요 아따 고것은 본인이 더 잘할 거다니요 합방한 남자를 찾아보면 될 거다니단가? 예 저도 그리 말했는데 그동안 같이 합방한 남자가 다섯 명이온데 서로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하옵니다 무엇이라고? 다섯? 아니 그러면 동시에 다섯 놈하고 그 짓을 했단 말이오? 사또는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려 우실댁이라고 였는가? 어요 들라요 사또는 우실댁에게 그동안의 내력을 물어보기로 했다 방으로 들어온 우실댁을 보니 생각보다 생김새는 조신하고 얌전하게 생겼다 가슴은 봉긋하고 허리도 잘록하니 막대모고 보이지는 않아 사또는 더욱더 흥미가 가기 시작했다 그려? 형방에게 약을 쫓게 들었는디 자식을 가려달라고 했다는디 맞는가? 예 그러하옵니다 사또 그려? 그럼 자초지종을 소상히 얘기해 보더라고 예사또 나으리 소녀의 집안은 그리 부유하지는 않으나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이옵니다 저는 조부로부터 사자수아까지 배우고 근엄하신 부모님 밑에서 착실하게 신부 수업을 받아 어떤 양반집 도령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우실댁이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왜 그러는겨? 이제 와서 더 말 못할 게 뭐가 있단가? 소상히 말해 보더라고 우실댁은 침을 꼴깍 삼키더니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얼굴도 못 보고 혼례를 올린지라 아무것도 모르고 신혼천날 밤 신방에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키는 큰데 피골이 상접하여 삐쩍마른 부지깽이 같고 어깨는 좁고 얼굴에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백면 서생이었사옵니다 첫날 밤에 신부 옷고름도 풀 줄 모르니 답답했던지 뚫린 문틈으로 사람들이 신부 옷고름을 얼른 풀으라 하니 그때야 제 옷을 벗겼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옷도 벗어 올라왔는데 입에서는 술 냄새만 진동하고 껍적껍적 하더니 픽하고 쓰러졌습니다 다리 사이가 미끄덩한 것이 주변의 밤꽃 냄새만 지독하게 온방을 채워놓고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겪어본 일이라 원래 이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부터 해골 같은 신랑은 맨날 책이나 읽고 술이나 마시니 제대로 된 합방은 꿈도 못 꾸고 가끔 술이 떡이 되면 들어와 온통 풀칠만하다 나가고 나였사옵니다 그러며 깊은 한숨을 쉬던 우실때 물 한잔을 청한다 사또는 우실댁의 말에 넋이 나가 입을 벌리고 몽한 표정이다 그러니 시댁 어른들은 자손이 생기지 않는다고 매일 눈치를 주고 껍데기 같은 서방은 그 모양이니 결국 애도 못 낳는 성녀로 낙인되어 소박을 맞아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실댁은 어려서부터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친정집에 가지 못하고 이집저집 허드렛 일을 도와주며 근근히 지내다 마침 천석군 이찬봉 집에서 참모를 구한다 하여 그 집에 들어가 참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밤이면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여 늘 눈물로 보냈다 그런데 몇 해가 흐르고 우실댁 나이 삼십이 되자 속옷에 벌레가 기어다니는지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에서는 참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숨을 거리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허벅지를 손톱으로 몽이 들도록 꼬집으며 긴 밤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물장수 아지매가 와서는 우실댁을 꼬시기 시작했다 우실댁 혼자 지내려면 밤이 길턴디 어찌 지내는겨 아이 아주머니 망측하게 뭔 말씀이에요 그러자 박물장수가 다 안다는 표정으로 무엇인가를 하나 내놓았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열서방 안 부럽다니께 그러며 남자의 약물을 꼭 빼닮은 목신을 보여준다 어머 망측해라 어서 넣으세요 아주머니 아따 못이 망측하다고 그려 내가 보기엔 잘생겼고만 아직 우실댁이 배가 덜 고프구만 그러며 다시 집어넣고 나서는데 아주머니 그건 얼마나 한대요? 다행히 그것 때문에 젊은 안악의 외로움을 그것이 대신해 주니 외로움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하지만 목신이 닳도록 써보니 이제는 그것도 시들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우물가에서 극력을 감는 마당새를 뒤에서 몰래 보는데 벌거벗고 엎어져 있는 마당새의 엉덩이를 보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끓어오르는 음심을 참을 수가 없었다 우실댁은 방으로 뛰어가 목신을 사정없이 괴롭혔다 그런데 그걸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찬봉이 얄궂은 미소를 띄며 주변을 살펴보더니 우실댁 방으로 쓱 들어갔다 우실댁! 덥지! 내가 뒤에서 다 봤네! 젊은 여자가 참으면 병되는 것일세! 우실댁은 그래도 여자인지라 이찬봉이 덤벼들자 밀어내며 반항을 했다 아니 왜 그러는가? 우실댁도 이것이 필요하잖아 그러며 거칠게 그녀의 가슴 속으로 손을 넣었다 우실댁은 입으로는 안 돼요를 맺었지만 이미 손은 이찬봉의 목을 끌어 당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불은 새벽달기 올 때까지 몇 번이나 행사를 거듭했다 그 뒤로 거래를 투고 나니 이찬봉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실댁을 찾았다 이찬봉 아내가 친정집을 가거나 상가집에 간다 하고 건넌 마을 객사를 빌려 우실댁과 약속을 하고 그곳에서 만나 뜨거운 행사를 거듭했다 이찬봉과 요란한 밤을 지새우고 자기 방으로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개운하고 잠도 잘 왔다 기분 좋게 녹초가 되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우실댁은 진정한 성에 눈이 띄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자신을 감추고 참아야 했던 세월이 야속했다 게다가 어차피 자신은 성녀이기에 누구와 밤을 지내도 아기를 잉태할 일이 없기에 닥치는 대로 기회만 있으면 남자들과 밤을 보냈다 그러자 얼굴이 피어나고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부호께서 된장 냄새를 맡는데 역하게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처음에는 속이 이상한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횟수가 잦아지니 친한 옆집 수원댁에게 이 말을 하니 아이고 임신이여 확실하다니께 우실댁 애 들어섰어 아이고매 애 아버지가 누구냐 우실댁은 깜짝 놀랬다 그렇다면 자기는 성녀가 아니란 말인가 전 남편이 씨없는 수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몇 달이 지나니 눈에 띄게 배가 불러왔다 결국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이제는 애기 애비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기에 합방한 인간이 한둘이 아니니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 누워서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 씨인지 알 수가 없어 같이 잔놈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모두 자기 씨가 아니라며 발뺌을 한다 우실댁! 난 밖에다 했단 말이오! 생사람 잡지 말게! 내 애는 절대 아니네! 그래도 추리고 추려보니 그 시기에 잔남자는 다섯이다 그려 다섯 남정내가 누구누구냐? 사또가 진지하게 우실댁에게 물으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우실댁이 한참 뜸을 들이다 실토하기 시작했다 이찬봉과 가장 많이 잤고요 마당새도 가끔하고 행랑하범도 섞었고요 그리고 한약방 오생원도 있습니다요 그리고 또 한 명은 그러며 갑자기 말을 멈춘다 그려? 또 한 사람은 누구인겨? 그게요? 사실은 이찬봉의 아들입니다요 사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실댁! 그러면 뱃속에 그 아이 아비가 이찬봉이라면 이찬봉 아들은 제 어미를 범한 것이구먼 우실댁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을 했다 사또 나으리 쇳내는 진짜 제가 임신할 수 없는 성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려 그건 그렇다 치고 말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 씨인지 모르겠다는 거 아닌가 예 사또 혹시 잔 횟수는 알고 있는겨? 예 사또 제가 어려서부터 하루 일과를 적는 습관이 있어서 다 적어놓았습니다 그려? 그럼 몇 해인가 알 수 있겄구먼 아무리 뜯어봐도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지? 네 알았네 오늘은 가고 내 다시 부를 테니 그때 다시 오더라고 사또가 신이 아닌 이상 그 애비를 찾기란 쉽지 않다 고민고민하며 마을 시차를 가던 사또가 장을 행차하는데 한쪽 구석에 물방개 야바위꾼이 있었다 물 속에 칸을 만들어 놓고 돈을 걸어 물방개가 들어가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사또는 무릎을 쳤다 그리야 저것이요 그리하여 동원으로 물방개 야바위꾼을 부르고 우실댁도 부르고 그녀와 잤던 남자들 다섯 모두 불렀다 자 모두들 지씨가 아니라고 발뺌한 게 이제부터 내가 아닌 저 물방개가 판결을 내릴 것이구먼 모두 그 결과에 승복하기 바라네 알겄는가? 모두 어안이 봉봉한 표정으로 물방개를 쳐다보았다 자 이제 시작할 테니께 두 눈 잘 뜨고 쳐다보더라고 야바위꾼에게 눈치를 하니 물방개를 출발시켰다 봉원이 순식간에 야바위 장이 되어버렸다 삐질삐질 헤엄치던 물방개가 마당새 칸으로 쏙 들어갔다 마당새를 빼고 모두 한숨을 내쉬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려 이 아이는 마당새 자식이오 지금 네 명은 우실댁과 합방한 횟수 곱하기 50을 여서 마당새와 우실댁에게 준다 알겄는가? 나리 그건 너무 많사옵니다 모두 울상을 한다 그럼 자네가 이 아이 애비를 허겄는가? 그러자 모두 고개를 푹 숙인다 그리하여 이 잠봉 3350냥 행랑아범 1300냥 한약방 오생원 650냥 이 잠봉 아들 1650냥을 모아서 마당새에게 건네주었다 마당새는 기뻐 소리를 쳤다 6개월 후 마당새와 애기를 얻은 우실댁이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세 사람이 살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갔다 천기의 몸으로 군왕을 모시고서도 속박의 몸이 되기를 한사코 거부했던 당돌한 여인 세상에 널리 소문을 놓으며 인생을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어느 날 깜짝같이 소리없이 잠적해버린 천하명기 그녀가 바로 소춘풍이다 소춘풍은 성경 때 함경도 영흥의 명기였다 용모가 지극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미모로 조선을 비움들었다 이 능아가 지은 조선해와사의 소춘풍을 두고 미모로서 한세상을 뒤덮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다 거기에다 성품도 담대하여 권력자들을 쥐락펴락했다고도 한다 소춘풍은 기명이고 본래의 이름과 성은 미상으로써 그녀는 가무아시 노래에 뛰어나고 수집음을 잘 타면서도 해악과 재치 기지가 넘쳤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무와 온갖 잡기에 재능이 출중한 기생을 뽑아서 한양으로 올려보내었던 선상기 제도가 있었다 각종 국가행사 공연에 충당할 예능인을 찾아내기 위한 제도였다 조선시대 국가행사 때마다 궁궐연에는 조선제일의 경국지생 및 절세가인들의 경연장이었다 경연에서 선상기로 그 실력을 인정받으면 소속된 지방의 관하로 돌아가지 않고 한양에 영영 머물러 살 수가 있었다 기생으로 말하면 출세한 셈이 된다 당시 함경도 영웅기생 소춘풍의 명성은 이미 조선팔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으므로 성종이 그 명성만 전해 듣고서도 특별히 그녀의 이름을 지명하여 선상기로 선출되었던 것이다 서울에 올라온 후 소춘풍은 성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다 소춘풍은 봄바람에 웃는다는 뜻으로 그것은 잠깐 봄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을 우습게 본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또 달리 보면 세상사가 봄바람처럼 더 높다는 달관한 자세를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예측부터 전해지는 다음에 한 시에 소춘풍이라는 결과가 한 마디 나오는데 어쩌면 그녀가 여기에서 소춘풍이라는 그 이름을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난해에 오늘에도 이곳에 있더니 그대 얼굴 온통불께 복사꽃에 물들었지 반갑게 웃어주던 그 얼굴은 어디 가고 복사꽃만 옛과 같이 봄바람을 웃는구나 학문과 풍류를 좋아했던 성종은 궁중에서 문무백관과 더불어 자주 연애를 베풀었고 그럴 때마다 소춘풍을 불러서 풍자와 해악과 재치가 철철 넘치는 그녀의 노래와 춤과 시의 끼로 그 주음을 한껏 복구게 하였다 이날도 성종은 군신들과 술자리를 함께하면서 소춘풍에게 행주하게 하였다 행주란 임금을 대신하여 군신들에게 술잔을 돌리고 술을 따르는 것이다 소춘풍은 먼저 성종에게 정중히 술을 한잔 따라올리고 청아하게 헌주가를 불렀다 성종대왕 태평성대 어지버 태평연 어리로다 격양가 드높으니 이안이 성세인가 순군도 계시건만은 요임금인가 하노라 온 나라 백성이 풍년을 맞아 교강가를 부르니 요순시대에나 있을 법한 태평성대여 또 상감마마께서는 순임금보다도 요임금에게 견줄만한 일대의 성군이시라고 하늘 높이 칭송을 하였으니 성종의 용안에 환한 미소가 해님처럼 두둥실 떠올랐을 건 당연한 일이다 그 다음 소춘풍은 잔을 들고 영의정을 비롯한 문신들 앞에 나아가 각듯이 술을 부어 권하면서 시저 한술을 지어 노래한다 당우를 어제 본 듯 한당송을 오늘 본 듯 통고금달 살이하는 명철사를 어떻다고 저설대 영역히 모르는 무부를 어이 조치리 덕으로 세상을 다스려 태평시대를 이룩한 요순시대를 어제 본 듯하고 중국 문화의 바탕을 이룬 한나라와 당나라 송나라의 문화를 오늘 본 듯 권히 다하는 선비들을 그냥 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인들을 따르겠는가 라는 의미로 그 자리에 있는 문신들을 찬양하고 무신들을 무시하는 노래였다 그러자 문신들은 조화라고 박장대소하고 무신들은 저마다 화를 벌컥벌컥 냈다 소춘풍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이번에는 무신들의 앞으로 다가가 일일이 자네 술을 부어올리며 시조 한 술을 더 읊는다 전어는 희지이라 내 말씀 허물 마소 문무일체인 줄을 나도 잠깐 아홉 건을 두어라 규규무부를 아니쩍고 어이하리 그 뜻인즉 앞에서 문신들에게 한 말은 우수개인이 노역게 생각 마시오 문과 무가 다같이 중요한 하나인 줄을 나도 알고 있으니 헌칠하고 씩씩한 무관들을 아니 따르고 어쩌겠습니까 라는 말이다 그러자 울컥 머리 곱기까지 치밀었던 무신들의 분노가 순식간 봄눈 녹듯 사르르 녹으면서 모두들 좋아서 야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문신들이 심으로 깨지면서 불만족해 한다 그래서 소춘풍은 나중에는 문신들과 무신들 그 중간에 앉아서 양쪽을 번갈아 돌아보며 낭낭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한다 쟤도 대국이요 초도 역대국이라 조그마한 등국이 간호제초하였으니 두어라이 다 좋으니 사제사초하리라 시저의 의미는 제나라도 큰 나라여 초나라 역시 큰 나라여인데 그 사이에 조그마한 등나라가 끼었으니 등나라는 제나라도 섬기고 초나라도 섬기겠나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제나라는 문신을 말하고 초나라는 무신을 말한다 그리고 등나라는 소춘풍 자신을 빚댄 말이다 옛날 중국 등나라 문공이 맹자에게 등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인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었으니 그렇다면 구경 제나라를 섬기니까 아니면 초나라를 섬기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맹자가 이와 같이 대답했는데 그 고사를 빌어 우회적으로 여러 문무대신들을 모두 공경한다는 자기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잠시 긴장하고 어색한 감이 떠돌던 연회석에 삽시간 또 폭소가 터져오르고 연락의 흥취가 한껏 고조되었음은 물론 더 말할 것도 없다 소춘풍은 절묘한 재치와 해악이 차고 넘치는 아주 짧은 세수의 즉홍시조로서 조정해 내놓으라는 문무 보관들을 떡 주무르듯 하면서 한바탕 울렸다가 실컷 웃겨버린 것이다 분위기는 곧 다시 화기애애하게 바뀌었다 소춘풍은 그저 노래만 불렀던 것이 아니다 한낱지생의 입담에 노란하는 고관대작들의 웃기는 모습들을 재미나게 구워보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혼자 속으로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손자평법에 싸움이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긴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 했다 소춘풍은 시저 노래 세 마디로 그저 이를 확인한 것뿐이다 성종은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 흑족한 듯 하하하 호탕하게 웃으면서 당장에서 비단과 명주 그리고 호랑이 가죽을 소춘풍에게 상으로 가득 하사했다 성종은 여색을 너무 좋아하였다 하루는 성종이 소춘풍을 불러서는 문득 고백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좋아 오늘 같이 지내고 싶구나 될 수 있겠느냐 사실 군왕과 기생 사이에는 구태여 그렇게 상의할 필요도 없이 오직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이지만 성종은 절대 그리하지 않았다 명령 대신 그녀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 아니 소춘풍은 깜짝 놀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군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내로서도 풍류를 아는 당대의 헌원장부였으며 한낱천한 기생인 자기에게까지 늘 한 사람의 평등한 여인으로 대해주는 그 풍도가 감격되고 너무 끌렸다 그러면서도 소춘풍으로서는 선뜻 대답할 수 없는 큰 고민이 있었다 당시의 법도로는 임금을 단 한 번만이라도 모시기만 하면 그 나머지 인생을 반드시 그 임금의 여인으로 살아야 했는데 자칫하면 한평생 그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차라리 상감께서 임금님이 아니시고 보통 한량이라면 얼마나 좋으실까 소춘풍은 평소에도 그러한 아쉬운 생각을 늘 하곤하였다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 올리고 머리만 숙이고 있는데 성종이 다시 한마디 묻는다 너는 내가 싫으냐? 소춘풍은 황급히 대답을 올린다 아니옵니다 소첩도 마마를 흠모하지만 마마를 모시면 그 무 너무 많은 구속이 따르게 되니 너무도 득박이었다 자기와 상대하는 여인들은 모두가 임금과 단 하룻밤이라도 함께 지내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데 이렇게 당돌하게 거부하는 여인도 있으니 민인지상의 군왕인 성경으로서는 난생 처음이었다 그러나 소춘풍이 한 말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었다 보통 여인들과 달리 궁량이 깊은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황공하옵나이다 무엇이 황공하다는 말이냐? 일야총 백년안이라는 말이 있듯 성상에 하룻밤 총애를 입으면 한평생 독수공방의 한을 품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오니 그게 심히 두렵사옵나이다 성경은 자기는 임금이면서도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건만 소춘풍은 일개 기생이면서도 자기의 인생만은 자기 뜻대로 살려는 그 의지와 자유가 부러웠다 성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과인은 그저 일국의 군주이지만 인생을 자유분방하게 사는 너는 인생의 군주로구나 성경은 소춘풍을 돌려보냈다 그 후로도 소춘풍은 늘 성경의 부름을 받아 궁중에 자주 드나들었다 성경은 평소 소춘풍을 매우 예쁘게 보았다 하루는 성경이 소춘풍을 부른다 소춘풍은 또 연애가 있겠거니 하고 달려갔으나 그런 기미는 없고 우울한 모습에 임금만 혼자 옥좌에 앉아있었다 상감마마 오늘은 무슨 연애이옵니까 아니다 오늘은 없는이라 그러하오면 오늘은 어쩐지 불씨의 마음이 쓸쓸해지며 내가 보고 싶어 불렀느니라 주안상을 준비하게 한 성경은 몇 잔의 술을 마신 후 말했다 내 오늘 꼭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소춘풍은 몽하니 성경을 쳐다보며 일시 대답을 못한다 그러자 성경이 다시 묻는다 왜 마음이 또 내키지 않느냐 불어령이 떨어질 것 같아 마음을 조마조마 조이던 소춘풍은 임금이 조용히 묻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고 내쉰다 황공하오나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성상을 한번 모시면 그 후에는 계속 많은 구속을 받으며 살아야 할 일이 너무 그래서 성경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드디어 이해가 된다는 듯 수긍한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과인은 일국의 군주라지만 이제 보니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너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군주로구나 알았다 방금의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치자 그로부터 십여일이 지났다 어느 날 한밤중 누군가 소춘풍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여봐라 이 집이 천하명기 소춘풍의 집이 맞으렸다 천하명기는 아니옵니다만 제가 소춘풍이옵니다 허우 내가 집 하나는 바로 올게 찾았군 나는 양주에 사는 이소방일세 그대의 명성만 듣고 초행길을 찾아오느라 이렇게 늦었으니 나무란 말고 어서 문을 좀 열어주게나 그래서 등불을 밝혀들고 그 나그네를 방 안으로 모셔드리고 보니 아무리 미복자맹을 했다 해도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성정대왕의 영안이 아니신가 소춘풍이 소스라쳐 놀라 납작 엎드렸다 아니 상감마마 성상께서 이 한밤중에 어찌 이리 누추한 곳까지 쉿 놀라지 말라 나는 오늘 왕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의 자격으로 온 것이니라 하오나 성정은 시정 시치미를 뚝대면서 말하였다 아참 걱정 말래도 나 이소방이라는데도 그러네 그려 그저 꽃을 찾아온 한 마리의 나비라고 하지 않느냐 얼른 주완상 가져오지 않고 뭐라느냐 성정의 말대로 그날 그렇게 마주앉은 성정과 소춘풍은 군주와 기생의 관계가 아니었다 더는 성정을 거절할 이유가 없게 된 소춘풍은 자기를 억세게 끌어안는 성정의 품에 그대로 몸을 던져 덥석 안겼다 그날 밤 두 사람은 30대의 지하비와 20대의 지하미의 신분으로 아무런 우려와 구애 없이 밤새워 사람을 활활 불태웠다 다음 날 새벽 소춘풍의 집을 나서던 성정이 돌아보며 한 마리 물었다 전과 같이 궁중회연에 나와주겠느냐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오늘부터는 군주만을 모시는 기녀로 살겠사옵나이다 그 후에도 밤에 몰래 궁궐의 담벽을 넘어 변장을 하고 찾아온 성정과 소춘풍은 수없이 뜨거운 정염을 불태웠으나 아무도 두 사람의 비밀을 몰랐다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었다 두 사람은 더욱 정이 폭들었다 야사에서는 왕이 그녀를 그리워해 밤중에 궁궐담을 넘어 달려가 그녀 집의 뒤뜰로 통하는 기와짱담을 뛰어내렸다고 한다 왕하고는 안 놀겠다는 그녀에게 성정은 난 그냥 이소방이요 라고 했다는 그 기막힌 일화 이와 같은 설안은 그로부터 백여년이 지난 후에 송도선비 오산 차천노의 시와 야담집인 오산 설림에 수록되어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소춘풍이 서울에 올라온 지도 오원 4년이 되었다 매번 성정이 소춘풍의 집에 잠행하여 기나긴 밤이 짧도록 정염을 불태우다 날이 밝아 돌아갈 때쯤이면 소춘풍은 그지없이 아쉽고 안타까워했다 자다가 깨어나니 원촌에 달기운다 앉고 앉고 다시 하나 새 사랑내었거든 무삼일 동력하늘은 점점 밝아가느니 남의 눈을 피하여 이렇게 찾아온 님이 여인의 집에서 한밤에 정안을 다 태우지도 못했는데 새벽은 어찌하여 이도 빨리 하늘을 밝히며 달려오는가 그 새벽이 그야말로 야속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바람을 부르소서 비올 바람 부르소서 가랑비 그치고 굵은 비 쏟으소서 한길이 바다가 되어 님 못 가게 하소서 할 수만 있다면 서로 꼭 엉켜 아는 채 몇 날 몇 밤이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뜨거운 연정을 불살났던 소춘풍의 바질바질 타드는 가슴은 밝아오는 멀쩡한 새벽 하늘을 향하여 난데없는 장대비라도 내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이 갑자기 병을 얻어 일어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알토니만 즉위 26년 섯달 29날에 38세의 아까운 나이로 너무 일찍 승하하였다 성경이 죽고 난 후 소춘풍은 너무도 슬퍼서 오랫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워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세상에 약도 많고 드는 칼이 있다 하되 정패일 칼이 없고 님 잊을 약이 없네 두어라 있고 백인은 후천에 가하리라 성경이 승하한 후 새로운 왕인 연산군의 등극에 따라 스스로 아예 없는 존재인 듯 두문 불출하는 소춘풍은 점차 사람들에게서 잊혀져갔다 그녀도 왕을 모셨던 기녀의 본본을 스스로 지켜 그후부터는 다시는 그 어떤 손님도 만나지도 접대하지도 않았다 바람 불어 서리찬 날 울고 가는 저 홍하나 반나마 썩은 간장 내 소리에 다 썩는다 진실로 너 오는 밤이면 눈물겨워 하노라 성종 임금과 수없이 불태웠던 그 뜨거운 정염의 밤을 그리면 그릴수록 더더욱 생각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제는 그 아픈 못 잊을 추억을 떨쳐버리려고 소춘풍은 마지막으로 아직 잔디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여 횡댕그레한 선능을 다시 한번 휘둘러보고는 슬슬이 한양을 떠나간다 소춘풍은 문득 오랫동안 가보지 못하고 한동안 거의 잊고 살았던 고향으로 가보고 싶었다 그래서 고향을 향해 타박타박 홀로 길을 떠났다 고향으로 찾아가며 소춘풍은 짧지만 너무나 눈물겹고 다 사단한 했던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한 번 돌이켜보았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서로 함께 의지하며 살다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그 가련한 어머니를 생각하였다 일시 혹 온갖 감회가 갈마들며 줄 끊어진 구슬이런 듯 뜨거운 눈물이 두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함경도 두메산골 한 마을에 홀로 사는 과부가 있었는데 원체 너무 박색이어서 그 과부를 보쌈하여 업어가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없었다 하여 슬슬한 과부는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누구든지 자기를 집적거리고 갖기를 원하는 남정 내한테는 다 몸을 내주었다 그래서 은근히 마을 남자들에게서 매우 쉬운 여자라는 약보임을 당하면서 서럽게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양 무렵 지나가던 칠십이 다 된 늙은 닭발승이 찾아와 과부의 집에 하룻밤만 무고 가기를 청하였다 그날 밤 그 탁발승은 과부와의 동침을 요구하며 자기가 꾼 어젯밤에 꿈 얘기를 했다 굶에 망경 창파가 눈앞에 아득하게 전개되거늘 잠시 후 그 망망대의 한복판에 연꽃 한 송이가 두둥실 떠오르더니 그 연꽃이 활짝 비며 자꾸만 커져서 순식간 바다 전체가 꽃 한 송이로 가득 차버렸다는 것이다 기이한 것은 그 과부도 전날 저녁에 거의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 산속에서 웬 백발노인이 과부에게 나타나 엿붓 한 송이를 주면서 집에 가지고 가 정성스레 잘 키우라고 신신당부 하고는 호련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었다 본래 자기를 탐하는 남자라면 젊은이든 늙은이든 가리지 않았던 과부는 서로가 꾼 꿈까지 딱 들어맞자 그것이 분명히 하늘의 그 어떤 계시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밤 달갑게 노승을 받아들였다 다음날 아침 닭발승은 떠나가면서 과부를 보고 이제 애가 태어난 후에는 상관없으나 그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일체 외간 남자를 상가하라는 다짐을 단단히 하도록 했다 떠나는 닭발승에게 과부는 이름만이라도 알려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는 어느 절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행운 뉴스와 같이 떠드는 몸이라고만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졌다 하지만 과부는 이틀간 그 탁발승의 뒤를 몰래 가만가만 뒤따라다니며 수소문하여 끝내 그 노승이 소감사의 대사이고 본명이 운지대사라는 것을 알아냈다 과부는 집에 돌아와 인차 임신하였고 그날부터 일체의 남자를 거절하며 몸을 정결이 하여 어린애를 낳았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소춘풍이다 아이가 태어나자 과부와 관계했던 마을 남자들은 처음엔 혹시 아이의 아비가 자기라고 말하면 그 양육 덤터기를 쓸까봐 저마다 아니라고 발뺌할 준비를 하였지만 막상 아비도 모르고 태어난 그 아이를 보니 너무 곱게 생겼고 귀티가 잘잘 흐르는 비범한 악임으로 그 태도가 일변했다 그들은 서로 저 아이는 자기의 아이일 것 같다고 말다툼을 했다 이렇게 태어난 소춘풍은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속담과는 달리 박색한 어머니와는 너무나 정반대로 그 미모가 유달리 뛰어났고 머리가 남달리 총명하였다 다섯 살 때부터 부근의 상용사의 선원에서 글을 읽고 불경을 배웠는데 열 살이 지났을 때에는 어느덧 불경의 무불 통제했다고 한다 그녀가 열두 살 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상용사의 중들이 오할 데 없는 고아가 된 그녀를 임향해 계속 키워주면서 불경에 통달한 신동인 그녀들어 차라리 입적하기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소춘풍은 한사코 뿌리치고 있다가 어느 날 불궁을 들이러온 어느 한 기생의 눈에 들어 그녀의 수양딸이 되고 그 다음 그 기생을 따라 영웅으로 와서 기생이 되었다 기적의 이름을 올리고 동기로 교방에서 구준히 구준히 기생 기생 수업을 하다가 어느덧 나이가 15,6세가 되어 교방의 규례대로 처음으로 남자를 받아들여 성인 지뢰를 올려야 했다 그녀의 그녀의 다시 다시 못 못 볼림 이로다 이후에 다시 만나면 연분인가 하노라 보은은 나중에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소춘풍은 고이 간직해온 첫 순정만은 보은으로 살려고 드는 아무 남자에게 막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평생의 처음이자 단 한 번뿐인 순정을 바치는 것이라면 비록 천안 기생의 신분이라지만 절대로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주고 싶지 않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에서였다 그 후에 명성이 점점 높아질수록 돈 많은 한량들이 문전에 줄을 쭉 이었다 그러나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풍류를 모르는 남자에게는 절대로 함부로 몸을 맡기는 일이 없었다 그 대신 풍류를 잘하는 괜찮은 한량이면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그녀였다 그러다가 그녀는 선상기가 되어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후 나라님인 젊은 성정 인금 남몰라 남몰래 사랑을 불태우게 되었으며 지금은 이렇게 다시 그 고향이 그리워서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고박 일주일 남짓을 걸어서 함경도 영웅 땅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수양모마저 이미 죽고 없는 집은 아무리 해도 그녀를 도무지 그곳에 정붙게 하지 않았다 소중풍은 다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린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제 남은 할 일은 혹시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현륙인 아버지를 찾아보고 만나는 것뿐이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수차 말씀해주시던 그 선색대로 한번 꼭 찾아가보기로 결심하였다 소중풍은 어머니가 알려주신 바대로 갓난신고를 거쳐 겨우 운지대사를 찾아 소왕사에 갔으나 그 사찰에서 운지대사가 몇 해 전 다시 금강산 유점사에 입적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래서 또 금강산으로 다시 길을 떠났다 어머니가 생전에 그 대사가 그녀의 아버지라고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에 이제라도 기어이 자기의 그 빗줄을 찾아보려는 것이 소중풍에 일관된 생각이었다 성경이 성경이 승하한 후 세상의 낙을 잃어버린 소중풍은 금강산 유점사에서 주지스님에게 애원해 드디어 머리를 깎고 중이되어 90세가 넘은 고승인 운지대사의 법사에 참석한다 끈끈한 빗줄로서의 인연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나 잠시 오래 속세에서 끊기었던 아버지와 딸의 첫 만남 이었다 그때 유점사에게 받은 소중풍의 본명은 운신 그녀의 나이 28세 이제 겨우 인생을 갓 알아가기 시작할 때인 한창 고운 꽃나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벌써 모든 인생을 다 산 느낌이었다 그녀의 운명처럼 스스로 지은 소중풍이란 이름자 그대로 너무 일찍 우스운 세상을 읽어버렸고 인생의 헝우와 덧없는 무상함을 알아버렸다 나라의 지존인 임금님과도 원없이 서로 끔찍히 사랑을 활활 불태워보았고 그 권세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골의 삼정 승륙 판서까지도 다 떡 주무르듯 해보았으니 평생에 원이 더 없었다 낙역 기근이라 했던가 이젠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았다 그녀는 원시 불교계에 입적한 대사의 몸에서 기를 받아 태어난 육체의 몸이니 그 뿌리가 불교에 있었다고 할 수 있었고 또 그를 알기 시작하던 다섯 살 때부터 상영사에 들어가 불경을 배우고 통달하였으니 그녀는 가히 불교와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인연의 끈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복잡한 세상에 나가 살아보았자 별거 아닌 이 세상은 한낱 호황한 꿈 같은 한 세상 그녀의 나이 열두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적 상영사의 스님들이 그녀들어 차라리 입적하라고 공고하던 그 뜻을 소춘풍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때는 세상 물정을 잘 몰랐고 또 세상 이치도 깨치지 못했으며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바깥세상에 대한 일정의 호기심과 유혹과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고집수레 끝끝내 응고중이 되기를 한사코 거부하였지만 지금 그런 세상을 빙빙빙 애돌아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보니 이제사 그 뜻을 제대로 알 것 같았다 허사로다 허사로다 모든 것이 꿈 같고 덧없고 허사로다 소춘풍은 운지대사와 함께 서로 합장을 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어차피